뭐야 뭐야 얘 왜이래 안녕 토토게임TV에요 오늘은 이걸 해볼건데 내 방이 이거야 9번 9번이었고 원래 여기 빌리 아니었어? 빌리 저기 아이 진짜 왜 또 없냐고 응 TV보자 원래 빌리여야 되는데 빌리 검색 아니야? 응아 뭔 소리야 얜 대머리 아저씨 근데 빌리랑 말투는 좀 똑같은 것 같아 나? 너 말고 이게 뭐야? 허 2 1 2 우쭈라고 어 이렇게 하는거야? 그럼 이쪽으로 좀 더 가야겠다 어 이거 무게맞춘 게임이네 나 이런거 딱 질색인데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 발만 붙이고 목도 없고 엄청 이상한 얘 어디 또 나왔다 얼굴 대빵 크고 살 엄청 찌고 그리고 발 엄청 이상한 얘 나는 너를 먹어 엄청 못생겼다 뭐 야 이런 조금만 입을 우리를 먹는다 레고 먹으면 죽어 뭐야 왜 안돼 어 또 됐다 이 일 거 아 이거 그거 다가 이거 옛날에 캠 해봤거든 우선 해봤는데 이거 다 첫 번째로 이게 뭐야 나는 이거 한번도 안나왔다 나 안나와야지 노랑으로 넌 유비야 유비란 걸 기억해 이나 나아 으나 나나와 응 문 날아 놔 야아 눈 날아와 와 저 유비 백성들을 가진 사람들을 뭐 아 아 아 아 야 또 나쁜 녀구나 하지만 난 여기 숨어 있을 거야 안 보이겠지? 다 보이네 힘내라 짜장면 아 이거는 그냥 내가 기뻐할 때 하는 거 아닌가? 안다 응원하지 말자 힘내라 짜장면 언니가 먹히면 어떡해? 나 먹히면 다시 플레이할 거임 오 야 나 해놨대 아까 백성 가진 뮤비는 어땠을까? 엄청 힘들겠지? 내가 못하는 거야 다시 여기 바퀴벌레가 박힌 여기 침대에 다시 왔어 그냥 다음 게임 12, 11, 19 여기가 원래 내가 있었덴군 6 5 4 3 2 예 어 어 예 누구야 아까 누가 다소 소 그럼 야 어 아 토토가 우리 깜짝 놀랄게 했는데 나는 안 몰랐는데 돼지가 아니래 아 여기 뭐야 올라오 또 한을 모르겠는데 시작이 억지 팩 백 백 백 약을 됐 거야 찍고 될 거야 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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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는 될 거야 내 거야 그 늪 거야 아 아 예 예 예 예 오오 뭐 뭐? 오 이거 거의 날라가는 으아아아아앜 오우 좋은데? 오이거 재미있다 제드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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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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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다 오 나는 창 완료 토토들아 너희도 어서해 나 혼자지 무섭단 말이야 이거 토마토 주스 날리면서 하는거다 토마토 주스 미안한데 너희 으아 저 대머리 대머리 어 이제 나는 상관없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오 재밌다 어 나 한번 날아보고싶었는데 여기 로블럭스에서 경험하는구만 제트백이 또 없어졌어 나 또 해냈대 예 나 갬 잘린듯 요요요요요요 다시 지금 여기 바퀴벌레 박 박힌 침대로 왔어 아까 그 게임 재밌었다 그치 음 음 어 뭐야 없어졌어 토토들이 많이 없네 다시 보자 티비 아니 근데 티비에 얘가 근육유비랑 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육유비야 얜 누구야 오 오 뭐야 사과주스 맛있겠다 어 나도 사과 좋아해 나는 안좋아해 하지만 토끼니깐 나는 당근에도 좋아해 아니 사과도 우선 좋아한다고 아 빨리 빨랑빨랑빨랑 게임 시작해 야 야 야 야 됐다 오 이거 나 두 번째로 해본 게임인데 이거 좀 무서워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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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다 라 welfare 다 저거 뭐 음 죽일 까 말까 살릴까 음 으음 으 으 으 근데 왜 다 대머리야 맞아 오빠 빠빠빠랏 너 아까 놀래키지 않았어? 아닌가? 야 안 놀래 야 안 놀래 켰나? 왜 이렇게 없어? 으음 죽이에요 죽이는 거 안돼 왜 토토란 말이야 얘는 토토도 수정이야 알겠어 언니 말은지 어 나 해냈어 예 이제 내보내줘 내보내줘 바퀴걸레 바퀴 침대로는 말고 아까 내 말이 바퀴걸레가 붙었어 으음 뭐야 엄청 없어졌다 엄청 없어졌네 나도 한 번쯤 그렇게 한 번 걸려보고 싶어 만약 나 키를 누르면 난 사랑받는 토토가 아니란 거잖아 근데 근데 언니 게임 엄청 잘하더라 맞아 나 겜절이야 이게 뭐야 오 재밌겠다 나 더 재밌게 보여 그렇지 않으면 아니 하던 말은 계속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응 진짜 난다 로비로 돌아갔어 이거 바치기 시댄어 바치기? 됐거든 지금 몇명이있어? 마치기? 난 계속 여기서 할거야 얜 누구야? 아니야 마치기야 보리엄청 못생겼어 야완 동물도 있어? 안되나 왜 안돼? 나도 살고싶은 게 언니 돈 많이 얻어 응 어쩌라고 언니 나 부자야 왜? 아 나 영어에서 나 돈 엄청 많아 나 부자야 응 나는 1,649밖에 나 그거 넘겨 뭐래 너 200 몇밖에 없구만 아니야 나 그거 돈 또 받았어 그럼 200 몇이겠네 우선 난 여기 또 새로운 토토들과 또 여기서 놀아야겠다 이 조롱추롱 조롱 조롱추롱 조롱 나 토토의 조롱추롱한 눈빛을 받아라 아 얘가 더 빛나네 우와 맛있겠다 나 배고픈데 누가 내 머리를 먹었어 난 널 먹을 거야 토토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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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왔다 짜증나는 얘 가야 아 맞다 아까 이 지금 말한 얘 얘 얘 발 너 달 니 발 담았어 아 아니야 언니 발 담았네 내 발은 아닌데 아니야 진짜야 쟤 발은 누래 어 나 1번인가? 나 안노네 너 말고 나 1번 방인가? 하지만 여기도 바퀴벌리 가 바..바퀴 있을 거야 어? 나 1번 맞네 318 또 왔다 누란발 가진 얘 음 또 이거구만 뭐야 왜 가방 떨어뜨려 나 아니야 하하 됐어 그냥 놔 올리기도 귀찮아 하하 자 이건 좀 아이 진짜 빨리 되라구 3 3 2 1 고 몰라 우선 이거 여기 잘 봐야되 여기 잘 봐야되 나 아까 여기 가운데도 날려가는거 봤지 어 엄청 세 이거 뭐? 벌써? 벌써 알렸어? 벌써 해냈어? 벌써 해냈는데 어? 아 여기 또 바퀴벌리 있는데잖아 아 난 이번에 초롱 이번엔 얘한테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낸다 어 나도 이 얼굴 있는데 어디 얼굴? 여러분 저도 이 얼굴이 쌓아야야 또 나왔다 응? 응? 쟤 소리 들으는 걸 웃는 거야 어 뭐야이거 뭐야一個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아니 야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폭발하는건데 어딜래야 폭발이야 아 저거 얼굴?! 아 나 갈래 그냥 야아 bond 안돼 야아 어 나 폭발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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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dings 짜증나게? 나는 아무 짓도 안했잖아 언니, 언니 포카에도 언니 죽었잖아 그렇구나 하아 나, 나 걸릴래 오! 난, 오! 야! 잠깐만 이거 빗 있잖아, 빗 빗 여기 올라갈 수가 있나? 야, 이거 빗 올라갈 수가 있어 어떻게 된다고 했지? 몰라 엄청 신기해 언니, 거기 밑에 판이 있는데? 어? 토넴판? 그거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 난 얘 사진이나 볼래 완전 닮았어 맞아, 누구 닮는 거야? 몰라, 아까 그 대머리에 아깐 대머리에 발만 있었는데 여기 뭐가 짓네? 아아! 슈위가 더 이상해 슈위가 더 이상해 자,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, 설정 까지 그냥 안농! 만두고 communicate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